네, 3초 불러요. 네, 상담이 너무 좋습니다. 자, 끝까지 기억하세요. 감사합니다. 지난 날의 옛 상처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요 상처나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영원한 내 사랑 외로움 아세요 이제는 내 품에서 다시 태어난 바람 속의 여자 와, 왕소! 네, 좋습니다. 다음 차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요 상처나 날개를 접어야 하는 외로운 사람아 외로운 사람아 당신은 내 사랑 다시 태어나 바람 속의 여자 네 만족 좋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